아이 나이스 오 약올리기 친구 약올리기 나왔어 캔으로 해줘야겠다 가자 자 까불면 이렇게 되는거야 10레벨이면 고수죠 어 고수인데 자 다시 한번 자 자 일로와 한번 잡고 수비적인 친구구나 계속 잡을게요 어우 이번에는 그래도 따라가서 때리고 아 W 안나왔고 오 기다렸어 나이스 자 우리 시제형님 40분 있다가 반자랑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이거 봤어요 하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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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슬라이딩 오 일로와 일로와 자 중발 맞으면 여주 없죠 에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또 던지고 자 일부러 반대로 반달했어요 맞을때도 일부러 반대로 맞으라고 정으로 반달나갔으면 약손 W에 죽었을겁니다 구석가자 오 약올리기 약올리기 나왔어 야 약올릴줄도 아는친구에요 일로와 던져버려 바로잡을라고 어 아 이런 자 캔으로 해줘야겠다 약올리기는 캔이 좋죠 자 아 이것도 승용을 못해 와 잡혔어 어 어 어 중발이다 일로와 요거 막을수있어? 어 어 막을수있구나 자 요렇게 MMA신이 어서오시구요 자 와이파이 유저에요 와이파이 유저 핑트위잖아 이 친구 이즈 고 다 아 슬라이딩 아 슬라이딩 으아 던질라그러는데 아 안되 자 흔들어 열심히 흔들어 살라면 아 자 자 29레벨이 저한테 도발까지 해가면서 막 여기는 욕도 쓰고 있을 것 같아 왠지 어 아 아래로 약발했는데 서서 약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아 아래로 약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구야 뻔한걸 해줬네 자 김태원님 어서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신나게 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친구는 캔으로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이따가 불랑카드 할거야 조금 이겨놓고 한번 이따가 불만한걸 야 이 자식 흔들고 자아 도발도 할 줄 아는 친구 안되겠다 갖고 놀아야겠다 근데 흔드는거 까지는 필요없는데 에잇 일루와 아아 이게 승용한건데 승용 안나갔어요 도발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안되는게 와이파이 하라 믿고 까불고 있어 던져버리고 아아 잡을라 그랬는데 자아 자아 요렇게 던져버리기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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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버리고 자 29레벨 친구 와이파이 유저 이겨봐야 점수도 안올라요 아 잡을라 그러는데 미끄러져 앞으로 던져버려 다시와 아 역시 와이파이 자 슬라이딩 해봐 썰매잡게 해버릴꺼야 야 이거 야 바로 맞아 어 안돼 잠깐잠깐잠깐잠깐 아 쓰읍 죽을줄 알았는데 안죽었어요 그쵸 흑승용으로 멋지게 마무리할라 그랬는데 가자 야 하하하하하하 자 까불면 이렇게 되는거야 방금 가드 안되는 선풍가게도 맞았습니다 예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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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던져버리고 시원했죠 김태호님 하하하하 계속 도발해봐 자 도발해봐 이친구야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일로와 못막지 자 더 재밌게 죽여주기 에 뭘 이렇게 흔들면서 약올립니까 에 실력으로 약올리면 되지 재밌게 때려주면 약이 올라요 저절로 자 미끄러져봐 미끄러져봐 자 미끄러져봐 자 미끄러져봐 자 아 아 자 그렇지 또 잡고 자 요렇게 재밌게 때려죽이면 돼요 에 열심히 흔들어 봐야지 소 뭐라고 써있는 친구인데 작을 소 작다 이거에요 지금 마음이 작다 이런거 같아 나는 마음이 작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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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하하하하 ça 아 자 요렇게 암 얍 아이디가 소 적 무슨 공 공인가 어 그쵸 작을 소 어 나는 마음이 작아 약간 요런 느낌에 큰 승룡 아이 질러먹어 그냥 가자 미끄러져봐 다시 갔다와 어디 편하게 미끄러져가지고 썰매를 타고 다녀 니가 무슨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색깔은 그래도 빨간색이네 루돌프 어디갔어 자 요런식으로 이기면 돼요 자 미끄러져봐 자 일로와 자 강승용으로 요런식으로 멘탈이 붕괴되죠 멘붕옵니다 요런식으로 이기면 평정심도 잃어요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그냥 예술병한테 배웠어? 막 이러고 흔들더라구요 요런거 막 어 아이구 아이구 요번엔 잘했다 옳치 옳치 자 이제 진지해졌어요 이 친구 이제 약올리는것도 못해요 일로와 핸부로 약올릴수 없죠 정확한 요번엔 또 이리로와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오오 그렇지 탕승용으로 자 멘붕 제대로 왔죠 베르나도도님 어서오시구요 이렇게 오늘도 한명의 스리니가 게임을 접습니다 도발을 너가 이기면서 도발을 해야지 그래야지 재밌는거지 지면서 도발하면 그것처럼 또 비참한게 없어 무하니 친구야 이거 왜 안맞아 날라와 자 에잇 던져버려 이렇게 어 안돼 자 자 요런식으로 그쵸 오다가 멈칫하니까 제가 앞으로 가서 던진거 보셨죠 굉장히 먼거리에서 이 친구 완전 멘붕입니다 요런식으로 게임해주면 그렇지 그렇지 와 아 아 왜 승용이 안나가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이러면 환장합니다 에 네 자아 마지막 한판 이거 한판만 지면 불랑카도 한번 할라 그랬는데 자 요렇게 재밌게 서서 큰발 한다음에 예 예수병 아니에요 이친구는 예 그친구는 바이센도 잘하죠 일로와 일로와 하하하하하하 요렇게 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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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마 너랑 아네 이제 화가 단단히 났나봅니다